샬롬! 대형화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죠? 네, 전도사님도 건강하게 아주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아침에 밖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예쁜 벚꽃이 활짝 피어서 예쁜 미소로 전도사님을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는 예쁜 모습,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우리 친구들 준비 다 되었죠?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부활과 영생을 믿어요. 아멘 예수, 예수, 예수님 예수, 예수님 예수, 예수, 예수님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부족해만 느껴지나요 먹구름이 내게 몰려올 때 그 이름 불러보아요 예수 예수 예수님 이제 난 다 살아라요 나를 향한 그 진사랑 사귀여 예수 예수 예수님 이제 난 다 살아라요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부족해만 느껴지나요 먹구름이 내게 몰려올 때 그 이름 불러보아요 예수 예수 예수님 이제 난 다 살아라요 나를 향한 그 진사랑 사귀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전도사님이 큰 소리로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봅시다 예수님 앞에서 걸어가던 사람들과 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가 복이 있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이세 나라가 복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네 이제 4월달이 되었어요 4월달 새길 말씀을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로마서 15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은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여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출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에 내려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렴 혹시 너희들에게 그것을 왜 가져가시오? 하고 묻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해라 그러면 바로 내줄 것이야 근데 제자들의 표정이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에게 왜 나귀가 필요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아세요? 잘 모르겠다고요? 네, 그것은 옛날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나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셨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건넌마을로 터벅 터벅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 저기 나귀가 있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귀 새끼가 있어 제자들은 눈이 휘둥그러지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데리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성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대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 그것뿐이야 내 아픈 몸도 낫게 해주셨어 내 눈도 뜨게 해주셨어 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줬어요 나귀가 그것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이것은 아주 예수님을 대단하게 아주 열렬히 환영하는 인파였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이세 자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아주아주 환영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초라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며 자기 겉옷을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고 등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태영하고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영하고 친구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태용하고 친구들 예배 다 해드렸죠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조금만 참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죠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우리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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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